경상남도에서는 도민들이 수준 높은 연극을 즐길 수 있도록 경남 돌입극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미 예정된 공연을 느닷없이 미루거나 취소하면서 배우들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태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12월 2024년 경남 돌입극단 예술단원 20명을 모집했습니다. 올해 4월과 7월, 11월에 정기공연과 그의 앞선 연습에 참여해 작품마다 계약하는 작품 참여 단원 자격입니다. 애초 계획이라면 4월의 첫 작품 오장군의 발톱을 위해 지난달 26일에는 첫 연습에 들어가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배우들은 한동안 연습 날짜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거주지를 진주로 옮기려다 파기해 계약금 수십만 원을 날린 단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일 애초 작품 일정은 사라졌고 새로운 작품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극단 예술감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15일엔 돌입극단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조직 진단 결과 작품 제작을 새롭게 하겠다는 내용을 그리고 사흘 뒤엔 애초 공연 계획과는 전혀 달리 7월 초의 첫 공연, 8월 말에 두 편의 공연을 하겠으니 새 작품 참여의 가능 여부를 알려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배우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걸 좀 논의하지 않았냐 하니까 배우들이 힘겹게 기다린 부분을 놓쳤다. 극단 사무국은 1월 29일 도의회 업무보고 당시 도의원들의 지적을 받은 뒤부터 운영 방향 개선을 본격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13회 이상으로 2배 이상 증가를 중작 중심의 작품을 제작하여 시군 소외계층에 대한 순회 공연을 할 때 할 계획입니다. 또 우주항공청 개청이나 전국체전 개막식 같은 경남도의 행사에도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도의회 업무보고 후 불과 일주일 만에 극단의 운영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배우들과 협의는커녕 문화예술계에 여론 수렴도 없었습니다. 관장님께서 저한테 지시를 하셨고 그건 없었습니다. 경남도립단 철저히 내부의 일인데 그걸... 극단 사무국은 배우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식 사과를 했지만 뚜렷한 피해 보상책과 재발방지책을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아우 이런 것들이 고쳐지는지 안 고쳐지는지는 뭐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죠.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